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허리 아프신 분들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운동을 좀 조심하셔야 되요 어찌 됐든 정말로 결과적으로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운동을 하셔야 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허리 이 로우 백 페인 즉 허리 요추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에요 아직까지도 등에 대한 이 통증이 유발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정매화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에요 어떻게 그 등에 통증이 생겼느냐가 가장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거에요 등 운동은 일단 무조건 첫 번째 모빌리티 스테이빌리티부터 무조건 잡으셔야 되요 무슨 얘기냐 허리 데스크 있으신 분들 혹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 삐초리 해주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처음에 헐로 포지션을 하세요 엘시스를 하세요 이런 것은 예방법이 되는 거지 즉 건강한 사람한테 백신 노는 거지 지금 독감 걸려 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달리고 열이 막 40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때 또 독감 제사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프셔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다치시던지 첫 번째 무조건 스트레칭이에요 책상만 있으면 돼요 책상 뭐 달 올려놓고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무릎 접어서 골반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아니 뭐 잡아서 뒤로 당기셔도 되고요 아니 허리가 아프다는데 왜 다리 운동 해주세요 요추는요 안정적인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골반 가동 범위랑 요추와 바로 직결되는 이 대퇴 이두의 수축 이완성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해요 하체 스트레칭 골반 스트레칭 하세요 두번째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누워서 운동하세요 배가 땅에 깔리도록 팔꿈치 기준으로 살짝 올리세요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수축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려서 TV를 보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올리시고 허리에 척추기름끈에 수축을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요 두번째 정신단 손바닥을 놓고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는 많은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운동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스트레칭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통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은 손을 이제 지탱하지 말고 살짝만 올리세요 등척성 운동이죠? 이수추 운동이 아니고 등척성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은 30초에서 1분까지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슈퍼맨 있죠? 다리 뒤쪽 올리시고 버텨주세요 등척성 운동 하시면 돼요 두번째 누워서 하는 거 반드시 다리가 엘리베이터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조건 다리를 올려서 운동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 자세랑 이 자세랑 무슨 차이냐면 이 자세는 요추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편한 자세이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된다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미리 올려놔서 요추를 활성화를 시켜놓을 거예요 이때서 어떻게 해요? 상체 움직이시면 돼요 살짝 올리세요 수축을 느끼죠? 참으세요 내리고 살짝 올리세요 수축을 느끼세요 쉬세요 나중에 이게 되신다 올리세요 손을 뒤로 들리세요 버티세요 똑같이 등척성 운동이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하세요 자 이것도 잘 된다 잘 치우세요 다리 올리세요 올리시고 들리세요 쉬세요 쉬세요 된다 올리시고 팔 뒤로 가세요 이게 된다 다리를 펴세요 다리를 펴세요 올리세요 견디세요 올리시고 뒤로에서 할로 포지션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되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는 수축성 운동을 안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되게 탈출성 디스크가 많으신데 그러신 분들이 수축성이 되는 뭐 하이퍼 익스텐션이나 아니면 뭐 크런치나 이렇게 하실 때에 갑작스러운 복압에 대한 증가력으로 오히려 탈출된 디스크를 더 엑자저레이트라 그래요 엑자저레이트 그러니까 과장시킬 수 있다 더 가속시킬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부터 하세요 오케이 뭐 많잖아요 아까 전에 스트레칭하고 또 이렇게 누워서 다리 모아두고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 시원해요 네 올리시고 한쪽 다리를 잡으셔서 시작하시고 많아요 모빌리티부터 먼저 활성화 시켜 주시고 등척성 운동 앞으로 눕고 뒤로 눕도 하는 거 동시에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포괄적인 이제 복직근이라든지 코어를 좀 활성화 시킨 다음에 중부편에서 좀 더 내가 좀 난이도가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운동 쉽게 하자 마랑이었습니다 로바